배우 현빈의 소속사 바스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빈의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16일 현빈의 소속사 바스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현빈의 광고 촬영장 모습으로 소속사 측은 365일 빈주얼 극성수기 광고 현장에서 눈빛으로 서사 뚝딱 만들어내는 현빈의 광고 현장 메이킹을 공개라며 촬영에 열중인 현빈의 모습을 담았다. 대한민국 대표 미남답게 마치 조각상을 방불케하는 독보적인 비주얼이 또 한 번 소녀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이에 국내뿐만 아닌 다양한 해외팬들이 댓글을 다는 등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했다. 한편 현빈과 손예진은 2018년 영화협상 2020년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한편 현빈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